사업 파출부 생활에서 돈을 깊숙이 모았지요. 치티 파출마다 난 이제 거지가 되고 맨손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9,700만 원을 뽑아가지고 10원도 안 두고 아들 다 줬어요. 카드 사채 뭐 가리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이제 2,0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막 받으셨던 건데. 차라리 없어버리면 가슴이라도 안 하고 있지. 안 그래. 그래서 자식 아닙니까? 내가 사랑해 보일 자식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저거 할 때까지는 해야지. 자식이 없는 게 도리어 걱정 없이 편하다는 말인데요. 요즘 시대가 꼭 그렇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아이 교육은 물론 결혼해서 사업 자금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인이 된 뒤에도 자식의 빚을 떠안은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식의 빚을 갚기 위해 부모들은 다시 생계 현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제 능력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일할 능력이 없는 부모들은 빚 갚을 길이 막막하기만 한데요. 자식 빚을 떠안고 고통받는 부모들을 취재했습니다. PD 수첩 제작진에게 제보 전화를 준 서울 봉천동 장삼수 씨의 집. 그녀의 전 재산인 이 집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너무 힘들어서 어찌하면 살 길이 있을까. 바로 자식 때문입니다. 그때 내 인생에 처음이에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은행 빚이 무섭다고 절대 남에게 빌리러 가는 것도 없지만 없으면 그대로 굶어적지.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내 세월인데 아들한테는 마음이 약하더라고요. 남편과 사별하고 삼남매를 홀로 키운 어머니. 그런 어느 날 아들이 돈을 융통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인이 거하니까 뭘 좀 해보고 집도 어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이 집을 9,700만 원을 융자를 처음에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10원도 안 두고 아들 다 줬어요. 7년 전. 집을 담보로 융자 9,700만 원을 얻어 아들에게 건넸고. 그 후 둘째 딸이 3천만 원을 얻어가면서. 매달 1억여 원에 대한 대출이자 40여만 원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이자조차 내지 않는 것. 장삼수 씨는 이러다 집까지 잃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차라리 지금 생각하면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찌하든 간에.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지금 내가 79세인데 80이 내일 모레인데 여기 90세까지 산다는 이 100세가 막 떨려요 나는. 그건 재앙이다. 나에게는 재앙이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요. 서울의 한 고시원에는 71세가 넘는 할머니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파출부 밤에는 식당 일을 하며 하루 3, 4시간에 쪽잠으로 버티고 있는 정현자 씨. 이곳에서 생활한 지 벌써 두 달째. 지난 겨울도 전기요 하나로 버텼습니다. 전세방을 정리하고 고시원을 선택한 건 자식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아들의 사업 때문에 정현자 씨가 갚아준 빚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기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다 보니 지금껏 돈을 모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게 월세 직원들 월급까지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아들. 매번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기 일수. 그 빚은 고스란히 어머니의 몫이 됐습니다. 이리 돌려막고 저리 돌려막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을 길이 없잖아요. 나도 모르고 와서 카드사에서 오면 어떻게 자식이 부모님과 싸인다 해주죠. 노을을 즐겨야 할 고령의 나이. 자식의 빚을 떠하는 부모들은 오늘도 깊은 시름에 빠집니다. 사랑으로 아이를 낳고 청춘을 바쳐 자식을 키웠습니다. 노인이 돼서도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들. 바로 대한민국의 부모들입니다. 부람산 끝자락에 자리한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산 백사번지에 지었다 해서 백사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류입니다. 이곳에서 네 식구가 살고 있는 홍순희 씨네. 햇볕이 안 들어 천정에는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전세 500만 원짜리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한 20년 됐을걸요. 이 집에서만. 여기서만 20년. 밖에서 일하느라 바쁜 그녀지만 하루도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올해 84살 된 친정어머니의 허리 찜질. 수술 시기를 놓쳐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건 찜질로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봐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9살이 된 외손자. 돌도 되기 전부터 손자를 돌봐온 홍순희 씨. 아이 엄마였던 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부터입니다. 우리 손자가 2005년 10월 29일날 태어나가지고 8개월 만에 2006년 우리 딸이 6월 29일날 그렇게 하늘나라고 갔거든요. 갔어요.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갔어요. 대학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았던 딸. 가난한 집안 현편 때문에 욕심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은 뒤 우울증에 시달리던 딸은 젊은 여성들처럼 옷과 구두, 가방 같은 상품을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 빚을 얻어 쓴 것입니다. 화장품을 사서 쓰고. 그때는 카드가 그렇게 많이 혼취를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상거래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고. 점점점점 이렇게 갚지를 못하니까 이자에 원금 되고 원금에 이자 되고. 막 이리 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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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지. 말을 하자면. 돈이라는 건 그래요. 금방 물어요. 딸이 남긴 빚은 천만 원 정도. 그 빚을 갚기 위해 가족들은 카드 현금 서비스도 받고 사채비까지 얻었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150여만 원. 월 20%가 넘는 비싼 이자를 내며 사채비까지 얻어 쓰는 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빚더미의 굴레. 그래도 친구 같은 아내와 버팀목이 돼주는 장모님이 있기에 남편은 힘든 오늘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 혼자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몰라요. 사람은 아찮은 순간이 내리니까. 그러나 저한테 달린 식구가 맺힙니다. 그 철 모르는 전원까지. 손 내기서까지. 아침이 오면 홍순희 씨의 남편은 유치원과 보습학원의 운전을 담당하느라 바빠집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홍순희 씨는 상계동 한적한 골목에 포장마차를 마련합니다. 목좋은 번화가나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장사가 더 잘 되겠지만 자릿세를 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째. 혼자서 물건도 나르고 불도 피우다 보니 성한 옷이 없습니다. 홍순희 씨의 주력 상품은 호떡. 호떡은 하나씩 먹으면 진짜 좋아. 미리 만들지 않고 손님이 올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드는 게 맛의 비결. 그래서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 손에는 하나같이 호떡이 들려 있습니다. 이거 쉬워요.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에서 삼복도 위까지 늘 이렇게 일해온 홍순희 씨. 이렇게 보시면 빚 같은 거나 그런 거 하시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나요? 안 되지. 전혀 안 돼. 그래도 해야지. 어쩌고. 하루 장사하는 4, 5시간이 전부. 빚을 갚으려면 늦은 밤까지 해도 모자라지만 학교에서 돌아올 손자를 위해 이제는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빚을 갚기 위해 호떡 장수가 된 홍순희 씨를 비롯해 생계 현장에서 일을 하는 60대 이상의 부모들. 노후까지 반납하고 취업 전산에 나서는 건 아직도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빚을 지는 만 60세 이상 가구는 2011년 현재 161만 세대. 사업 자금을 위한 대출이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본인이 아닌 자식에 의해서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97년, 8년 외환위기를 거치거나 하면서 자식들이 안 죽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마련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베이비부나 60대 고령층이 자식의 부동까지 떠나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요. OECD 가입국의 노인빈곤율은 평균 13.5%,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3배가 높은 45.1%로 OECD 국가 가운데 세계 1위. 세상이 빨리 변해가지고 이제는 가족 윤리관도 많이 변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녀들한테도 과거처럼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우리 수명이 80세, 90세를 바라보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니까 이건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서 나타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다. 상가들이 밀집한 서울 종로지역. 손수레를 끌고 힘겹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계연 씨. 종이상자며 재활용품을 줍는 게 그녀의 일입니다. 성취하는 몸으로 하루 종일 걷다보니 밤에는 발바닥이 아파 잠도 못 이를 정도입니다. 그렇게 종로의 뒷골목을 돌아다닌 지 어느덧 30년째. 최근 들어 돈벌이를 구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상자를 줍는 일도 경쟁에 붙었습니다. 심지어 상자를 훔쳐가는 이들도 있으니 보관도 신경 써야 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그냥 손이 갈라져서 이게 독해요 박스가. 이런 잉크가. 짭짤 갈려도 손이 안 돼요. 폐지 1틀로그램에 약 90원. 이것도 매일 시세가 다르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아침에 몇 시에 나오세요? 일찍 나와야 돼요. 4시 반에서부터 움직여야 돼요, 집에서. 새벽에? 그렇게 해야 지하철 타고 옷 갈아입고 옷을 또 얼마나 많이 입고 나와 내가. 추워서. 이것도 핸 사람이 없어. 근데 이거 9,000원 주고 산 거예요.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마지막 코스. 고물상. 거리를 누비며 주운 재활용품들을 돈으로 맞바꿀 시간입니다. 이런 만큼 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녀에겐 이게 다 돈입니다. 이렇게 값 나가는 고물은 하나도 없고 한 개에 500원 하는 간장통 두 개를 건졌습니다. 95다. 95. 95. 95지? 30kg 하는 손술의 무게를 빼면 오늘의 성과는 65kg. 6,500원 벌었네요. 오늘은 많이 벌었네요. 새벽 4시 반부터 부지런히 걸어서 번 돈은 6,500원. 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이 돈으로 빚을 갖고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공과금도 내고. 빚도 받고. 그렇지. 아이, 못 살아. 또 아침에 몇 시에 나가시고? 그랬는데 잠이 그렇게 푹 안 든다니까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감각관념 때문에.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따라주면 해고 아니면 살삭 주잔지 못하는 거지. 그날까지 해야죠. 앞집도 모르고 살아야 난. 그냥 척하고 싶은 놈에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334만 명. 전체 60세 이상 인구의 약 40% 수준으로 생계형 취업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고령자들의 일자리는 어떤지 서울의 한 인력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기술이 없는 잡부는 소기료와 교통비를 빼고 6만 7천 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데. 올 60대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많은 거 오시고. 그러면 원래도 이런 일을 좀 하셨던 아버님이신 거예요? 한 뭐 수십까지 해요.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생활이나 이런 건 괜찮으세요? 생활이에요? 아빠래요? 이것도 일이 없었으면 우리 방 보내야지. 이쪽에 또 학원 보내야지. 저 걔들한테 뭐 돈 달라 소리도 못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게 천장 이런 거라도 해야 못해서. 일자리가 없어 한 달에 열흘 일하기도 어려운 현실. 고령의 노인들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65회도 한창에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이라고. 근데 안 써주니까 그냥 전화해서 나도 일자리 잡아줘요. 잡아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화를 받기가 무서워서 안 받았거든요. 최근에 퇴직자들 상대로 조사를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한 60% 정도가 아직 퇴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 60%는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 때문에 자신이 노후 준비를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노후 준비의 근본적인 건 연금 문제겠지만 그 연금보다도 자식에 대한 좀 더 과잉적인 투자가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이경혜 씨의 집. 5년 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아들 명의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로 대출금 상환 독촉장에 법적 조치 예고장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집을 경매에 붙이겠다며 또 하나의 예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집을 찾아와서 번호 키인지 일반 집 키인지 이거 조사해로 나와서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강제로 법원 누구를 대등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정말 서민이 나는 정말 아들로 인해서 그런 말을 받았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충격이고 심장이 뛰고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카드 대출까지 자그마치 8번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인가 800을 최초로 해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야. 2500, 1500, 700, 800, 500, 400 이렇게 해서 8천이에요. 진짜 이거 하나 사는데 여기 만 원이라도 보탔냐고요. 아들이. 자녀의 결혼과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 올해 33살 된 아들이 집을 담보로 빚을 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키워 경제관념이 없는 게 이제와 후회된다고 합니다. 무사직 상팔자고 이거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때려잡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안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아들 앞에서는 빌렸다 그러고서 해준 거지. 지금 갚아준 거지. 엊그저께. 지금 아드님한테는 다른 데서 대출 받았다 하고 지금 돈을 또 빌려주셨다고. 네. 온대는 어떻게 해요. 빨간 딱지 붙이러 오는데요. 본인권에서 왔는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방에서 혼자 생활하는 남편. 자신이 돈을 버는 대신 아이 교육은 아내 몫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문제도 아내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런데 이번 일만큼도 조금 적극적으로 아빠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나한테만 알아서 하라는 등 내가 얼마나 일을 앞으로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들이 빚을 들 때마다 남편 눈치를 보게 되는 이경혜 씨. 결국 부부 사이도 냉전 중이라고 합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난 이제 숨긴 거지 나한테 조금 어느 정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커지니까 난 이래저래 이제 알게 된 거지. 나는 이제 돈 벌어오면 뭐. 그래서 자신의 그 교육이나 이런 거는. 엄마 쪽에서 이렇게 많이 저걸 하는 걸로 이제 그랬는데. 왜냐면 남자들은 아침에 나가면은 저녁에나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새 애들이 또 집에 뭐 있다. 그러니까 아들 애들하고 그렇게 대화나 일을 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남편과 아들 때문에 말이 없어진 이경혜 씨. 제발 아들이 왜 돈을 빌리고 어디에 쓰는지 그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이경혜 씨의 동의를 받아 집안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까지 집에 들어오기로 했던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모습을 드러낸 건 다음날 새벽 6시가 지나섭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누워 티비를 시청하다 잠이 든 아들. 그때 어머니 이경혜 씨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야 너 너는 엄마가 약속을 했으면 와야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 일어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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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만 혼자서 이 가족을 뚫어 나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응? 가족이라는 게 서로 돕고. 응? 힘들면 힘들다고 위로해 주고. 응? 그럼 말 한마디도 필요한 거 아니야? 왜 맞지? 응. 응. 나 힘들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미처 안 나가 나지지 않는 게 난 진짜. 응? 아들은 자신이 만든 빚 때문에 부모가 힘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빚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금전적인 거는 왜 부모한테 이렇게 마음고생을 시키고 피해를 주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네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안 봐. 일단 내가 참 타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을 지금. 몇 차례야 지금. 근데 왜 빚을 줬냐고. 그 뭐 네가 사업한다고 짓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금 여섯 일곱. 여덟 번째야 지금. 그거를 지금까지 해오니까 이제서는 내가. 어? 미치고 환장 돌겠어 이제는. 길바닥에 나 함께 생겼고 이러니까 돌아버리고. 밑바진돈기 물 붓기야. 나이는 먹어가고. 아빠는 내가 일을 하면 몇 년이나 더 하겠냐 이러고. 빚은 빚대로 잊고. 언제 갔냐 이거지. 오래됐으니까 그게 쉽게 안 돼요. 매번 아들에 대한 원망으로 끝나는 대화. 아들은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아무튼 날 잡아줄 테니까는 시간. 그렇죠. 제작진은 직접 아들에게 빚을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뭐. 돈이 있으니까. 그냥. 시간대로 하나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삼일이 있어야 보니까 이게. 취미가 아니고 진짜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도박이나 마찬가지지만. 마지막은 다 실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집담보대출에서 카드대출까지. 닥치는 대로 돈을 빌린 아들. 부모님이 또 빚을 갚아줄 것이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네. 경제 상황을 그렇게 했으면 제가 그런 행동을 알겠죠. 저는 집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제가. 대화기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융권이나 또. 그런 마저에도 또. 나니까. 그런 행동이 됐겠죠. 그 놈이. 우리 집이. 그냥. 잘 사는 걸로. 예. 그 놈이 착각한 거인데. 사실. 그렇게. 여유로운 생각. 집안은 아니거든. 고생 안 하고 살아왔으니까. 자꾸. 부모의.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집값이. 그래서. 집을 이제. 팔았으니까. 어떤 부모는 얘기 들어보면 그러더래. 그러던데요. 학원을 못 보내줘서. 우리 아이가 덜 된 것 같다고. 나는 보내다는 거. 하다는 거 다 있었어요. 그래도 저 모양이야.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젊은 엄마들 보면. 공부 안 하러 오면. 시키지 말라 그래요. 그거 따로 노후 대책해 놓으라 그래요. 저 그렇게 얘기하였다니. 젊은 엄마들 보면. 부모 맘도 몰라주고 빚을 만드는 아들. 자식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욕도 하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런 자신이 괴로웠던 이경혜 씨. 아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뭐. 제 부모님을 원망하고. 죄책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연습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는. 블링블링 도차로. 보여지더라고요. 제 부모님이. 목표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갭은. 발생한다. 그래서. 빚을 만드는 건. 비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과 노래가 있는 음주문화 때문에. 쉽게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부족하면 돈을 빌려 쓰는 젊은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단 빌려놓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고. 일을 또 하면 다음 달에 들어오니까. 그때 갚아야지. 그런 편이에요. 젊은이들의 씀씀이가 커진 건 대부업체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6월 말 대부업체 이용자는 약 250여만 명. 돈을 빌리는 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해당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대출받은 사실을 부모는 확인할 수 있을까. 그중에서도 불법 사채 시장은 연이율이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에 달해. 채무자들의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사채라는 것은 등록 대부업이 아니고 등록하지 않는 불법 대부업체나 혹은 개인적인 그런 돈을 쓰고 있는 건데. 그 금리가 보통 7, 80%에 달하는 엄청난 살인적 고금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불법 사채에 발을 들으면 개인으로서는 회복 확대하기 힘듭니다. 빚을 구원하는 사회. 빚지는 젊은이들. 여기에 절제 못하는 소비욕구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빚 때문에 심지어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 여성들을 만나봤습니다. 빚이 얼마나?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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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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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카드로 이제 뭐 하다 보니깐 지면 더 이상 얘기하셔도 되는 간축이 있다가 들켜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바꿔주셨던 것 같아요. 카드의 빚을.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셔도. 정말 제가 거짓말쟁이 지나고 또 한 번 신경을 너무 크게 드리는 거니까. 한 달 순수입이 1,500만 원 이상인 이곳.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빚은 다 갚았을까요? 그냥 예비 중이었어요. 솔직히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이게 빚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진짜 일하다 보면은 언니들이 뭐 좋은 손님 소개시켜준다 해서 뭐 신분을 바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내가 해왔다 이제 후축기고 있고 내 돈 쓸 셈이도 많이 커지다 보니까 좀 저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생활을 뿌리치지 않도록 계속하니까 이거 남의 돈을 바라보니 스스로 못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유행에 민감하고 명품을 좋아하는 젊은이들. 쉽게 돈을 버는 만큼 더 쉽게 빚을 적고 그래서 유흥업소 생활을 뿌리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쩜 자식 된 도리에서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싶지만 죄송하자 학부 보내주시고 나름대로 유학도 간다고 하고 진짜 어린이 거기서도 기여주시고 저희도 그게만 넉넉한 건 아닌데 사람이 집이 들어오고 돈이 많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흘려보니까 500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시작했던 유흥업소 일은 오히려 4천만 원의 빚을 만들었습니다. 빚만 갚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쓴스미만 커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에게 죄송스럽지만 빚을 갚아주지 못하는 부모가 원망스러운 게 요즘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언제까지 도와줘야 하는 것일까요?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3월 27일 경기도 의정부 지방법원에선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생계형 채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갚아 법적으로 구제하는 개인 회생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권정길 씨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다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카드 하나밖에 없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카드를 해가지고 빚을 줬어요. 대출 받아서 갚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사업 자금을 위해 빌려준 돈만 2억 원 카드 대여섯 장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3,300여만 원에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사회에서 은퇴한 뒤 편안한 노후 생활을 그려왔던 권정길 씨 현실은 빚더미에 묻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의 나이 68세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을 갚아야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전화가 오고 했고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에요. 어떤 물리적인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체면 때문에 내가 다시 오라 다시 오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극한한 생각도 나와버렸고 내가 이게 왜 하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목에 탁 차버린 거예요. 내가 죽을 자 해가지고 자식 배신을 했습니다. 영원히 시작하기 전에 돈을 잃고 신용불량이 된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건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자식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갚아야 할 빚 때문에 막막하기만 한 현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릴 생각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빚을 만들었어도 사회적 활동을 위해 부모가 대신 빚을 떠안는 오늘 부모는 자식의 빚을 갚기 위해 은퇴 이후 건설업에서 경비, 주차요원까지 생계형 취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은 능력이 없는 부모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시는 분들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로 보이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연들이 자녀분들 때문에 인한 게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상당수는 자녀분들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라든가 사업자금 대신 어떻게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는 자녀들 하는 거에 보증을 써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안 그래도 노인빈곤층 많다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자식이 카드빚을 갚지 못할 경우 부모라 할지라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명의를 빌려줬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평상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일단 자녀분들이 사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자녀분들이 아직 사회적으로 크게 신용관리라든가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부모님 명의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이 예전에 어느 정도 장만하고 살았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부모님이 그냥 자기 도장을 주거나 그냥 소리만 갖고 알아서 사인해 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경기도의 한 재래시장에 금융상담을 지원하는 버스가 찾아왔습니다. 자식비 때문에 고민이 있어도 금융기관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민금융기관 전문가가 상담을 지원하는 것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전환 대출에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까지 제공되는 원스톱 종합상담 서비스 저소득층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몰라가지고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국민에게 많이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처하신 분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시면 도움을 받는 분들한테는 큰 경제적 자활을 하는 데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최근 가장 화제가 되는 건 빚의 절반 이상을 탕감해준다는 국민행복기금 하루 4천 통 전국적으로 1만 5천 통 이상의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전환과 채무조정으로 수혜를 볼 대상자는 약 67만 명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으로 은행빚이 조정되면 사채업자들이 자신의 빚부터 갚으라며 엄포를 놓고 있어 국민행복기금의 그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400만 가구 중에서 약 50만 가구만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담보대출받은 100만 가구 그다음에 사채시장에 의존하는 250만 가구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저소득층들이 정말 어려운 입장인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금액을 늘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여의도에서는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건설에서 통신, 서비스, 제조 등 30개 기업에서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채용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 그중엔 은퇴 직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라서 잘렸어요. 언제요? 2월 28일이요. 무슨 일을 하시다가? 저는 어린이집에서 취사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6월 28일부로 하고 났는데 3월 달부터 또 60세로 정년이 늘어났다고 그러네요. 회사에선 은퇴할 나이지만 아직 결혼시킬 딸이 있고 직장을 못 잡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요일을 즐길 혈의도 없이 부모들은 또다시 사회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후보다 자녀의 행복이 중요한 대한민국의 부모. 과연 언제까지 자식을 도와줘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까지는 해줘야 되고 나머지 학교 졸업하면 그런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까지는 해줘야죠. 여유가 있으면 힘이 나는 데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아버지도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안타깝게 하면 가슴 나쁘게. 무엇을 따지 않을까. 며칠 후 백사마을의 홍순희 씨 부부가 모처럼 딸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먼 훗날 손자가 엄마를 그리워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일부러 묘소를 만들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딸의 무덤 앞에서 말없이 잡초만 정리하는 홍순희 씨. 가난한 부모 때문에 빚을 지고 짧은 생을 마감한 딸. 부부는 아직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많이 묻는 거야. 가슴에 묻어서 안 되는 게. 자식을 가슴에 묻은 홍순희 씨 부부. 딸을 위해서라도 딸이 남긴 손자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천만 원의 빚과 비싼 사채이자를 갚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부모이기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식의 빚을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부모는 부모니까 나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교육비도 주고 결혼 취업까지도 해주는 것이 부모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고 또 자식은 나에게 어떤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고 나의 자랑이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존경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역할론을 따져서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빚이 될 줄 알았던 자식이 빚으로 돌아온 현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흘린 부모의 땀은 눈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부모에게 빚보다 무거운 짐은 자식이 아닐까요?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부모란 이름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벅찬 삶의 무게. 그래도 살아내는 건 자식을 책임진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오늘 또 거리로 나섭니다. 자식 때문에 빚을 지고 거리로 내몰린 부모들. PD 수첩이 만난 부모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D 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